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상! 오랜만에 찾아오는 삼대장, 데일리. 아주 데일리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이 유래기 팬 상술의 날이죠, 바로. Valentine's Day입니다. 저희가 사실 각자 여자친구가 있죠? 어이없은 애인들에게 직접 이 선물 한번 준비해보려고 Valentine's Day에 맞춰서 바로 저희가 만들 건 뭐죠? 바로 오레오 치즈케이크입니다. 와우! 오레오 치즈케이크, 오치케! 바로 만들어볼까요?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뭘 해야되냐면 이 오레오 안에 크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줘야 돼요. 과자맛 남게. 아,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보고 있다, 여자친구가. 선물은 정성이에요. 평소에 여친한테 이런 거 선물하십니까?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는 쿨해가지고 저희 이따 기념일만 챙겨요.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저는 초창기 때 머핀 만들고 그랬어요. 와우! 저는 사절지에 가득 채워서 편지 썼어요. 정말 사다줍니다. 로맨티스트네요. 사실 마트에서 파는 거 사다주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한 번 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레오 과자를 이걸 이제 부셔보겠습니다. 산산조각 낼 거야? 네. 너 세지? 봉신 터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주먹으로 부시면 돼? 아니야, 이거. 스트레스 좀 풀리겠네요. 풀어봐. 너무 세게 하면 터져, 터져. 아니, 터진다고. 터졌다, 나. 진짜. 아니, 해머질을 하고 있어. 그냥 니로 찍어봐. 이렇게 부셔줍니다. 자, 이렇게 다 부셔습니다. 와우. 가루가 됐습니다. 비카루. 특히 가루 쉬핑크림을 머램지를 해야 됩니다. 와우, 그러면 When I'm Lord Amen. 모램지 아시죠? 이 오레오 크림도 같이 넣겠습니다. 우와, ez gehe가 이런 싸움. 와, ez gehe가 와우. Me. Pu Ahora and Newtonprofit 설탕 만 넣어도 된대요. 이게 오레오가 워낙 달아가지고. 오케이. 자, 설탕 넣습니다. 네. 글 escrever 주세요. 스탑. 자,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할 거야. 스탑해주세요 한번 해보시죠 3천원짜리의 위력은 어떠지 이거 이마초에 3천원준 산거에요 갑니다 뭐야 이거 맞아? 그냥 제가 적을게요 이건 위두의 힘이 꽤나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빠른데 근지그룹이 부족해보이는데요? 꽤 힘드네요 좋아 분노의 머랭질입니다 똑같은거 같은데요? 시동 겁니다 기어 빠르긴 한데 간격이 너무 좁아 기계로 하면 되는데 기계 왜 안 샀어? 이게 휘핑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림치즈도 그냥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 팔이 후들거려서 더이상 못하겠다 오레오 크림 크림치즈 다 넣어요? 진짜 달겠다 이거 크림치즈와 오레오 크림을 넣어서 크림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섞어봅시다 이제 꽤 점성이 생겼어요 크리미해지고 아주 걸쭉해졌습니다 엄청 무거워 거의 제형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걸 좀 넣어야 되죠? 크림을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씻는 식감도 있고 넣어볼게요 와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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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뭔가 쿠키클렉스 대박이다 맥플롤입니다 맥플롤이 완전 이 크림이 완성된건데 간을 한번 봐야죠 그래도 이쯤에서 됐어? 됐어? 이거다 그러면 제형이 믿고 가는거야 이거다 그럼 이걸로 가봅시다 팩을 진짜 이제 만들어 봅니다 크림도 완성됐고 이런 토핑도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우유를 왜 따르냐면 담갔다가 여기다 넣는거야 통채우 촉촉해지게 촉촉한 오레오 저는 일단 여기다 담을거에요 저도요 쟤네들은 찐따고요 이게 케익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어디 소풍 가십니까? 여기다 넣어서 저 원형으로 만들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니까 떠먹는 떠먹는 케익이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온전한 케익으로 만들어서 리얼 케익이요 이제 각자 스타일로 하는거 있죠? 네네네 이거를 1층에 깔아주는거에요 1층에 아 너네꺼네 너 왜 이렇게 많아? 너 어디 소금이야? 나 이거 이제 오레오 거기다 깔라고 이거 옆에 다 물렀어 이거 장담하는데 제께 지존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쌓았고요 여긴 가루였지만 두번째 층에는 이 과자를 직접 넣을거에요 아 근데 일단 지층이 너무 크네? 크림층이 아니에요 3초정도 담그면 돼요 이거 오래 담그면은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엄청 흐물흐물해 지금 흐물해주는거에요 속안에 한번 보자 가운데다 이거 여러개 넣어서 2층에는 이 과자를 쌓고 다시 크림을 올리고 다시 가루를 쌓는겁니다 아하 그러한 형태 너는? 저는 이렇게 이제 너는 좀 더 세밀하게 아 이렇게 해야지 사실 2층이 좁아야지 있어보이지 너 계속 이렇게 쌓아날거에요 저는 아 몇 층을 쌓는거야 넌 몇 층인데 3층? 3층 역지사지 3층석탑이네 역지사지 미륵사지 역지사지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1층은 다 깔았고요 오레오를 그 위에 이 크림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도 다시 오레오를 까는거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음 이게 진짜 케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또 크림을 쌓는거죠 그런식으로 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 완성했습니다 타란 오레오 케익 사랑해 케익 자 이걸 저는 어떻게 할거냐면 바로 꺼내면 아무래도 흐물흐물거리니까 냉동실에 4시간 정도 얼려놓겠습니다 4시간? 자 저도 완성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타란 아니 이게 이건 뭐죠 이거? 네? 이거 뭐에요? 칵테일인가요? 네 약간 칵테일을 레몬을 형상화한 센스있게 층이 그냥 두 층이네요? 그래서 깔아놓고 그냥 다 수저 넣었네요 크림을 사실 여기 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크림을 가려져서는 안보인거에요 이쁘게 못 만든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어떻게 이쁘게 한번 만들어먹을래 여기다 레몬 하나에 꽂았습니다 떠먹는 스타일 네 저는 일단 제형이랑 그 네옹이랑 그런건 다 똑같아요 하자 클라스 스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짜란 와우 그래도 얘네들 지층이 약간 형성되어 있네요 짜란 이걸 딱 주면 뭐부터 하겠어요 뚜껑 열어보겠죠 뚜껑 열어보면 뭐가 있냐 짜란 짜란 이게 있네요 짜란 이거를 냉장고에 넣을거에요 네 약간 차갑게 만들어야 이제 어떤 모양이 잡히죠 그게 바로 케익이죠 그럼 크림도 약간 좀 약간 좀 더 단단해지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냉장고 몇시간 있어야 되나요? 한 3,4시간 해야지 적어도 자 그럼 4시간 있다가 뵙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놨죠? 저 냉동실 2시간이요 저희는 냉장고 2시간 근데 저희는 원래 떠먹는 거라서 크게 그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변하는게 제 거 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들어서 여기에 넣을거에요 여기 여기 노랑이 박스에 하현 호원장담했던 경헌이형 케익이 완성 됐을지 갑시다 꺼내볼게요 오오 오오 만든다 됐다 이게 오레오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오쌰아라~~ 자 그럼 이걸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자 제가 갑니다 과감하게 놔야 돼 과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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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닦아 여기 닦아 여기 닦아 완성! 조각 케이크 내꺼 다 됐습니다 셋 다 여자친구에게 줄 오레오 케이크를 다 완성했습니다 이게 거의 트렌디한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올드하죠? 아니 이걸 딱 열었을 때 우와~~ 형의 손재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건 대단한거에요 자 오늘 데일리 3대장 특별하게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오레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자친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발렌타인데이